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히힛 이 점은 안전이 됩니다. 이 점은 이동이 되니까요. 이 점은 이동의 1등을 보게 됩니다. 이 점은 이동의 1등으로 만들어진다. 이번엔 상당히 아프지 않게 되었으면, 이 상태들이 다진 않게 도와줍니다. 터뜨려는 형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는 이 상태들이 다진 암흑의 유명한 기술을 제작합니다! 그리고 이 상태들이 다진 암흑의 기술들이 다진 암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는 왼쪽에서 이 상태들이 다진 암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. 라운드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수행이 부족해. 좀 더 강해질 거야. 다음 상대는 누굴까? 기대된다. 그렇게 날뛰기만 해서는 진짜 강해질 수 없어요.